오케이, 자, 10!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 된 차. 독도 1입니다. 하이킥 서버. 그다음에 변속기로 교체했어요. 이번 방으로 변속기를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와우! 오, 잘가죠? 오케이. 우와, 아직까지 잘갑니다. 이거 3세까지 버티는데, 3세까지 하면 엄청 빠를 거예요, 아마. 와우, 브레이크까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잘 진행되고요. 어, 배터리가 지금. 망충인 자인지는. 저거 삐삐 부환이지만. 어, 오른쪽. 2페이. 100% 되어 있군요. 이리 보석 들어와서. 방아지. 100%에 프로. 어, 100%에 프로. 오케이. 배터리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전하면 좀 더 많겠죠? 충전하면 좀 더 많겠죠? 네. 네. 네.